오늘 새로 재개하자 김석연 분노치에 오겠습니다. 지키라고요? 1차에 가서 내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같은데. 아 형, 왜 키워 키워? 아니 키도 키지만 좀. 길데가 없어. 시키 그거야.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. 왜 안도 이렇게. 오늘따라. 지금은 다 잘맞았어. 이게 아 근데 오늘따라. 시에 많이 미쳤다고. 바닷스를 잘 맞아. 지졌어. 오늘 새로 재개학한 기사관 비밀 주치의 오리준입니다. 좀 전에 전화로 자원을 해와서요. 그 열정을 높이셨습니다. 까뜩 동일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 또 다음 시간 안 좋은 거로 까뜩 아이고 퀵 바람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탁 앉아라 서로 아는 느낌보다 그런 동작 다음에 서로 이렇게 크게 띄고서 보는 얼굴이 재밌잖아요. 응 그렇지 하고 이렇게 봐. 그렇지. 그런 느낌 이렇게 웃는 거 웃어보자 그러면 이제 좀 웃어야 돼. 우리 너무 안 웃었어. 그러니까. 절실한 사람이 모든가 진짜 안 웃는 거야. 너무 웃는 거야. 너무 웃는 거야. 너무 웃는 거야. 너무 웃는 거야. 오빠. 이거 어떻게 하지. 이게 어색하지? 아니요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세게 해볼게요. 어 이건 괜찮다. 땡!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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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고! 거기 뛰어내려구? 절세한 사람이 어딘가?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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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볼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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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